. 모덕이라! 자 오늘 어떤 것이 더 클까? 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여기 주제가 3가지가 있습니다. 영화 국내 관객수 애니메이션 블루레이 디비디죠? 유튜버 한국 구독자 수 영화 관객 해 볼게요. 영화 국내 관객수 해보겠습니다. 투모로우 2400 와 2004년 개봉 300만명 우리나라에서 근데 서치는 이것보다 크다 작다 서치? 2018년 개봉 아직 코로나 오기 전이지만 극장이 좀 활성화됐겠지만 왠지 3년 전은 여러분들 주춤했을 거야 300만 명이 진짜 존나 큰 거거든요 서치가 작다 비슷했잖아 뭐야 데드풀 2016년 이건 데드풀 야 이거 데드풀은 우리나라에서 대박 났지 엄청나 이거는 크다 오 별 차이가 안 나네 해리포터의 혼혈 왕자 오 감달프 아니야? 해리포터 해리포터의 이 아성은 케넷이 못 이기지 않을까요? 당연히 크죠 해리포터 팬이 얼만데 오 300만 명이네 구세주 뭐야 이거 누가 누가 나온 거야? 아 이거 가족오락 가족오락 영화죠? 구세주 의외로 이런 게 포스터에서 보자마자 아 뭐야 좀 재미없겠다 그런데 가족 영화다 보니까 한 가족 구성이 3명 4명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한 번 들어가면 4명이 표가 4개 팔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가족 구성이 가진 영화가 많을 것 같아 자 구세주 아니네? 아 이거 이거 밖에 못 갔네 다시하기 웰컴 투 동막골 800만 대 암살 웰컴 투 동막골은 진짜 중학교 때 졸라 틀어졌지 이거 일단 암살 안 봤거든요 나는 암살보다 암실 치즈 피자를 죄송합니다 그래도 아 근데 웰컴 투 동막골은 너무 너무 이때 당시 인지도가 심했거든요 좋았거든요 암살은 모르겠다 800만 명은 이겼을까 싶네 작다 야 진짜 야 정말 이겼어 자 기생충 수상 아 기생충이야 수상 그녀는 850만 그 언저리였어 어 맞지 맞지 내가 심우경 씨를 얼마나 어? 얼마나 좋아했을 때 진짜 막 검색했는데 캡틴 마블 이거 우리나라에서도 잘 됐어 한 400만 명 500만 명 넘었던 것 같아 800만 명은 절대 이 수상한 그녀 860만을 넘지 못했을 거야 오 그래 그래 600만 많이 봤네 해리포터 비밀의 방 와 비밀의 방이 두 번째잖아 마법사의 돌 이게 도비인가? 자 일단은 2002년 2002년이면은 월드컵 할 때야 월드컵을 보지 비밀의 방을 보진 않았겠지 죄송합니다 400만 명 이건 추적이겠죠? 알아 한 장 분들 약전 이거는 시발 그냥 엄마가 영화 보좌에서 갔는데 어릴 때 근데 시사회였어 가자마자 갑자기 유승범이라 와 나가시고 무디 인사하는 거 안녕하세요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예 영화 재밌게 봐주세요 누구지? 야 배우래? 오 이리다가 그 본 사람이 앞에 시발 영화에 나오는 거야 개 신기했다 알아 한 장 분들 약전 재밌어 그래 abs 잘 나갔어 400만 명이 넘는다 니흐헤헧 죄송합니다 하면서 지민다 닥치세요 슈퍼배드 3 대 슈렉3 어얬우우우우우우우 monkey 어어어어어어 쎈데 이거? 단물 단빠진 3 대 단물 리더 잘 만들었어 두 가지 진짜 원예의 그 벡터라는 그 악당이 아우예 하면서 흰색 그 얇은 우주선에다가 주황색 옷을 입고 B 적혀있는 게 나 진짜 개멋있었어 진짜 3가 그건가? 여자 나오는 거? 구루가 연애하는 거? 참고로 저는 슈렉 안 좋아합니다. 저는 슈렉 1, 2, 3를 굉장히 싫어했어요. 왜냐하면 더러웠어. 물론 얘들은 한 명 한 명 개성은 좋았는데 더러웠어. 왜냐하면 얘가 도깨비잖아. 도깨비가 귀지 양초 거기 가면 눈알 먹고 막 이런 게 나는 어릴 때 너무 더러웠어. 너무 혐오스럽게 더러웠어. 그다음 그 당나귀랑 용 이런 씨발? 당나귀 새끼랑 용이랑 씨발? 근데 얘네들 한 명 한 명이 개성이 쩔었어. 여기에 나오는 얘들도 재밌었고 이런 얘들 특유의 슈렉 일반 시민 같은 특유의 개그가 있어. 그래서 슈렉 1, 2, 3는 인기가 많지 슈퍼베드보다 달나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. 죄송합니다. 안 나갔네요. 다음 아이언맨 3. 아... 3가 마지막에 슈트 터뜨리는 거죠? 어. 아이언맨이지 이거는. 아이언맨 이거 넘싸지. 이거 한... 900? 100?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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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아하하하하하하하 아하하하 원빈 대결 이게 2010년에 나왔고 이거 내 개인적인 인데 진짜 액션 씬하고 개쩔었어 액션 씬이 진짜 액션 하나만 봐도 개 재밌었어 그리고 악당들이 개성 있었어 진짜 뭔가 해외 그런 액션을 보는 것 같았어 아저씨죠 아저씨 거의 육백치.. 육백? 오 육백 그러네 어 아아아아 이거 억지감동 근데 눈물은 흘러 아 진짜 이거 뭐라고 하죠 이거? 그거 억지로 울리는 거 그 서..신파 신파 개쩔어 근데 천만 넘었죠 이거? 어 천..삼백만명에 거의? 세정변기 활 아 이거 봤지 이거 이거 그.. 해무 해무 그 바다같은 이름 이거 박씨네 아이 그 뭐 이름 바다..바다 이름 이 사람 이름 바다 이름 뭐야 바다같은 이름 이 사람 박해일 그래 어 박해일씨 박해일씨가 활로 슉슉 쏘는거잖아 얼굴 보면 바다가 떠올라 해일 어 박해일 뭔 해무수야 이거 애기살로 하잖아 진짜 개쬐깐이 그래갖고 완전 작아가지고 보이지도 않고 막 그런거 그치? 보이진 않는걸로 잡는거 소리도 안나고 잘 이런거 그냥 애기살이 와 아침에 40만명이야? 극복하는 것이다 원티드 씨발 이때 당시에 존나 혁명적인 영화 총알이 휜다고? 이거 이 당시에 이거 열광 안했던 암자이들아 다 씨발 총을 원티드처럼 한번 쑥 휘두르면서 총을 검처럼 휘두르면서 써 예 쑥 간직이네 응 총알이 그냥 씨발 휘어 그랬지 근데 수령별기 활대총 원티드가 적어 예 다음 국 와 씨발 주유소 습격사건 이거 서현역 앞에 있는 서현역 옆에 있는 주유소에서 찍은거 나 서현역 근처에 살았거든 그래서 씨발 주유소 갈때마다 주유소 습격사건 영화 촬영실에 가는거야 어 어 이 매력이 다 있었어 매력이 다 있었어 난 한놈만 패 얘가 인기 많았다 어 아 근데 400만명 넘었을까? 예 따오 아 아깝다 예 한번만 더 하고 다음거 다른거 해보자 벤자민의 씨 버튼은 거꾸로 간다 이거 유명했었죠 380만명보다 안나왔어요 캡토리 색 색 어어 색 이거는 이름을 참 잘 지었어 진짜 이거 이름부터가 색 이게 아니 이게 뭔 뜻이야 참 어? 이번에 많이 봤을거 같은데 사람들 에이 자 여기서 영화를 봤었구요 재미가 있었다 아아 감사합니다.